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개정생명과학1의 유전특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아주 심플하게, 간략하게 이 유전특강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기획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얘기해주고 마무리할게. 자, 이쪽으로 와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대상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선생님이 이 강좌를 만들면서 어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 어떤 친구들이 이 유전특강을 들어야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 먼저 우리가 배울 게 유전이죠. 개정생명과학1의 4단원에 있는 거고 전체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뭐 킬러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 킬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해보면서 학생들 부류가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뉘는 거를 발견했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봐. 완전 킬러 주제거든. 그럼 이런 킬러 주제야. 이거 진짜 어려워. 선생님이 이제 쉽다고 뻥치진 않아. 이거 어려운 거 맞아. 근데 할 수는 있어. 어렵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도전해서 완벽하게 정복을 하면 만점이 나오는 거.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 부류의 친구들은 나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 선생님, 유전 몇 문제 나와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유전을 포기하면 제가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야. 벌써 느낌이 어때? 이걸 빼고 다른 부분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포기를 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들도 바로 포기하지는 않고 좀 보다가 에이씨,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들이야. 자, 그러면 이 유전 특강은 어떤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기획한 것 같아?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기획한 거야. 알겠지?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전, 쉽진 않아. 어려워. 근데 할 만한 정도로 어려워. 해서 도전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들어올 친구들이 이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부류고 또 하나는 이거 잠깐 설명하자. 지금 개정생명과학이잖아? 그럼 이 유전 특강이 언제 오픈이 될 거냐면 여름 시즌에 오픈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개정생명과학의 유전 파트가 지금 이 유전 특강이 여름에 오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전이 4단원이니까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2학기 때 엔제라고 하는 것으로 유전을 또 하겠지. 또 할 거야. 자, 그러면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봐봐. 여름때 이렇게 선행 강좌를 한번 듣고 그리고 2학기 때 한번 더 이렇게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런 애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또 이때는 안 해. 여름때 뭐 수영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공부 잘 안 하고 좀 더우니까 막 수박 먹고 테레비 보고 너무 피해한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치? 어쨌든 공부를 안 하고 이때 스타트를 끊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러면 얘네가 잘하겠니? 얘네가 잘하겠니?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얘네가 잘할 수밖에 없어. 그쵸?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봐라? 만약에 이 부류에 들어가면 미친듯이 노력해야 되는데 얘네는 했으니까. 난 안 했으니까. 그럼 미친듯이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좀 잘한다? 나는 못한다? 그럼 이런 부류는 포기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 비율상.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 재밌어서 더 하게 돼.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주변 친구들이 유전을 처음 공부하면서 엄청 헤매거든. 겁나 헷갈려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몇몇 포기하고 이래. 근데 나는 이때 그랬었는데 참고 들어보고 나서 여기 오니까 할만하거든. 그럼 얘들은 오히려 더 재밌게 되는 거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얘들은 난 안 돼. 친구는 돼. 그럼 난 포기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가 나눠진단 말이야. 이에 대해 해서 주변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음 나는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싶은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돼. 알겠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만든 거니까 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구나. 편안하게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이게 실제야. 현실이야.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쌤이 얘기하는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를 수 있다. 근데 학교 나중에 가서 한번 봐봐. 어떻게 될 건지. 해서 이런 친구들이 쌤이 대상으로 수업을 기획한 거구나. 자 이 얘기는 끝.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어떻게 수업이 구성이 되냐라는 얘기로 넘어가 보자. 수업은 여러분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열 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총 열 강으로 구성이 되고 한 강당 한 60분 정도로 쌤이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어. 자 주제들을 불러줄게.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염색체와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염색체라고 하는 것과 유전물질. 이게 유전자, DNA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세포주기. 어릴 때는 얘를 그냥 간기와 분열기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 그래서 G1, S, G2 그리고 M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세포주기를 배우고 나면 세포분열하는 그 내용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세포분열. 이 세포분열에는 체세포분열이라고 하는 것과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생식세포분열이라고 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기와 분열에 대한 게 두 번째 주제. 이 세 번째. 실은 이전 교육과정이었다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맨델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주제가 빠지고 나서 세 번째는 사람의 유전이 됩니다. 근데 쌤은 이게 완전히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맨델의 유전은요. 유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해서 이 제목은 빠졌으나 그 속에 있는 몇몇 개념은 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 쌤이 그런 거 다 언급해 줄 거야. 어쨌든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제목으로는 유전자 염색체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 돌연변이란 뜻이야. 해서 이제 유전자와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 이 총 네 개의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강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게 두강으로 구성이 되고 얘가 세강으로 구성이 돼. 얘도 세강으로 구성이 돼. 딱 보면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여기가 전통적으로 좀 더 어려운가 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처음에는 편안하게 갈 거야. 근데 최신 트렌드는요. 여기 파트에서 핵상 가지고 표를 만들어버리면 핵상과 DNA 상대량으로 표를 만들면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해. 지금은 어쨌든 선행 강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두강, 이거 두강, 이거 세강으로 여기다 힘을 실을 거고 실제 이제 개념이 한강씩 구성이 돼. 개념이 하나씩. 여기도 개념이 하나씩. 여기도 개념이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야. 선행 강자를 만들 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 개념만 딱딱딱딱하고 짧게 그냥 탁하고 빠질까? 이런 유혹이 있다? 근데 본질을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유전 특강을 보는 게 유전이 궁금해.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유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쌤은 문제는 반복되는 게 맞다고 봐. 해서 선행 강자 특강이긴 하나 여기다가 문제풀이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 반복돼야 돼. 이거는 항상 반복할 거야. 이렇게 N제에서도 반복이 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빨간색이 문제풀이. 됐죠? 녹색이 개념.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총 10개가 있는데 이게 쌤이 이제 기획서에다가는 이렇게 썼을 거야. 일주일에 2회씩 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5주가 나오잖아. 쌤은 이걸 추천해. 자, 이거 한 주. 이거 한 주. 그 다음 주에 조금 빡세더라도 이거 한 주. 이거 한 주. 해서 총 4주 안에.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으로 여러분은 좀 그 뭐냐 이거. 생활계획표 이런 거 좀 짜서 쫓아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어쨌든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끝. 세 번째 얘기하자. 선생님이 이제 만든 유전특강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할게.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 개념이 있어. 그리고 심화 개념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쌤이 어디까지 할 거냐면 기본 당연히 할 거야. 그리고 최고 심화까지는 안 할 거야. 최고 심화는 현장에서 이제 한 번 들려줘 보니까 아예 이해를 못하고 흥미가 확 떨어지는 걸 쌤이 한 번 봤거든. 해서 이 심화는 최고 심화까지는 안 가. 한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념 속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용어가 있잖아. 여러분, 용어가 봐. 유저는 용어가 중요해.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유저는 용어가 엄청나게 중요해. 그리고 봐봐. 이 용어라고 하는 것에는 표면적인 뜻이 있어. 그리고 실제 실전에서 쓰는 속 뜻이 따로 또 있어. 표면적. 자, 봐봐. 용어에는요. 표면적인 게 있고요. 실전에서 어떤 용어나 멘트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속 뜻이 숨어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안 하면 말이 안 돼. 이거는 할 거야. 그리고 얘까지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다루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속 뜻. 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표면적인 뜻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예시 들었어. 어쨌든 그런 식의 내용들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개념은 이렇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행이라 그래서 무조건 개념만 하고 이런 건 없어. 이제 문제풀이 갑니다. 우리의 기본, 본질.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맞춰서 득점하는 거잖아. 고득점 가는 거 아니야. 득점? 점수 따는 거 아니냐. 그치? 해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야. 근데 이 문제풀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 난이도가 낮은 요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얘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 염색분체 몇 개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형과 같이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스펙트럼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될 건데 내신 섹터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고 수능 섹터는 어느 쪽으로 가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사실 보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쌤이 이렇게 보면 다 그게 보이는 거거든. 그럼 봐봐. 내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기본에서부터 통상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가요. 오케이? 요 선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한 요 정도까지 요렇게 가는 게 내신 파트예요. 여기가 내신에서는 요 정도까지 가. 물론 쌤이 이제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좀 받아가지고 보면 몇몇 학교는 아주 킬러 문제인 요 정도의 내용들을 내기도 해. 근데 그런 게 총 유전에 만약에 30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의 문제를 한두 개 해서 완전 전교 1등, 전교 2등 이런 걸 좀 변별하려고 하는 최고 변별량 문제로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상적으로 내는 거야. 이게 아주 어려운 학교의 패턴. 통상적으로는 요 원절에서 내. 그러면 유전인지라 요기서도 다 변별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내시는 요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거 나오던데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특이한 경우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자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수능에서는요. 한 요 정도는 겹쳐. 요 정도는. 근데 이제 요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요기 정도가 수능에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 고3 형태들. 이해되지? 전체 범위가 이런데 내신 섹터는 여기 있는 거구나. 수능 섹터는 여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전 특강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풀 거냐라고 하면 유전 특강에서는 여러분 요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쌤은 요 아래로 내려가진 않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밑에는 단답형 서술형. 얘 뭐야? 이렇게 묻는 것들이 많아. 그러면 요 위쪽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이건 당연히 푸는 거거든. 이걸 못 풀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문제들의 기니, 디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갈 거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것이고 내신 끝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쌤은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갑니다. 한 이쯤으로 이렇게 갈 거야. 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어쨌든 쌤 강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내가 공부를 이쯤으로 했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 여기를 내버렸어.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야. 이건 풀 수가 없지. 그런데 내가 공부를 이쯤으로 했어. 그럼 학교 시험 문제 최고 난도가 여기로 나왔어. 그럼 맞출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요 위까지는 약간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니까. 너무 어렵게 처음 받아들인 입장에서 여기는 조금 보면서 좀 짜증날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 한 시간 넘게 걸리기도 해. 가끔 고위 학생들도 이거 주면.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 해서 요 정도 범위까지는 공부를 해라. 요기까지는 공부를 하고 요렇게 가서 이 문제들 다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유전 특강 요렇게 했다? 한 번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N제 때 또 반복이 될 거고 문제 풀이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야. 이에 대해서 개념은 요렇게. 요기까지. 용어는 여기까지. 문제 풀이가 본질이니까 문제에 맞추는 것은 문제 내용은 요 정도 난이도까지 구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 됐죠? 오케이. 이제 쌤 교재는 요렇게 생긴 게 있어. 근데 이 교재에 대한 특징들은 쌤이 이제 또 다시 표로 만들어서 예쁘게 해놨으니까 교재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OT를 마무리하고 실제 이제 OT를 보면 약간 그래 뜬구름 잡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 왜냐면 실제 강의가 아니니까 이렇다라는 소개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고 실제 맛보기를 보시면 아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쌤이랑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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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